지난 시즌 3번의 맞대결, 3번의 무승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쟁이 예상되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4라운드, 화천케이스포와 창령 WFC의 경기를 김수혁 해설, 화천케이스포예요. 자, 김민영 골키퍼, 백3의 맹다희, 황보람, 이민화, 중원의 정지연, 조다솜, 박다혜, 이정은, 윤지연, 최전방에는 최진아, 문은주, 두 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이어서 원정팀 창령 WFC의 명단입니다. 장민영 골키퍼. 자, 그리고 백4의 강지은, 신나영, 윤선영, 이미은, 앞선에는 장혜원, 2선의 나나세, 박지영, 장혜원, 고민정, 송지은, 최전방에는 이네스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WK리그 4라운드 경기 전반전이 힘찬 휘쓸소리와 함께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원정팀 창령, 오른쪽에 홈팀 화천케이스포가 위치합니다. 앞으로 가는 패스 연결, 이네스를 적극적으로 막아줬던 황보람. 태클 가볍게 피해내면서 중앙쪽으로 패스가 연결됐습니다. 자, 성큼성큼 조다솜이 왼쪽으로 연결. 정지연, 노릇패스 시도합니다. 자, 조다솜이 이어받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박지영 선수가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는데요. 중앙에서 한 차례 지금 충격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16번의 화천의 문은주 선수와 지금 충돌이 있었어요. 지금 뒤쪽에서 충돌이 있던 만큼 허리를 보잡고 있는데, 자, 우선, 현재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박지영 선수인데, 골반 쪽에 통증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선수들이 공에 시선이 가 있을 때, 다른 상대팀 선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충격을 받을 때, 더 큰 부상이 이루어지거든요. 방금 같은 경우도 뒤쪽에서 지금 좀 충격이 있는 것 같아서, 골반 쪽을 지금 부여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골반 부위가 생각보다 축구 선수들이 많이 다치는 부위 같아요. 그렇죠. 축구 선수는 일단은 고관절. 고관절 부분을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몸의 중심 부위이기 때문에 다치면 정말 안 좋은데,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벤처에서 김철원 감독이 조금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깽, 그리고 정지헌이 중앙을 바라봤고요. 패스플레이 좋아요. 네, 자, 탈압박하면서 빠르게 공격을 전개합니다. 달려가는 이정은, 앞쪽 연결, 잡아놓고 맨발 슛! 장미래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화천 KS4의 지금 공격 형태를 보면은, 전반 초반에는 지금 윙백으로 볼줄을 길게 빼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들의 중앙 돌파, 또는 이제 2대1 월패스로 인해서, 자, 우선 깊숙한 태클이 한 사례 있었는데,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어, 빠졌어요. 좋은 패스예요. 최진아! 최진아! 오우! 패스를 올리지 않는군요. 야, 방금 상황 같은 경우는 심판의 재량입니다. 이거는 뭐, 공이 빠진 상태에서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어, PK를 불었어도 무관한 상태인데, 어... 자, 최진아 선수로서는, 다소 아쉬운 판정일 수도 있겠네요. 역시나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이정은이 이번에는 자리를 옮겨서,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자, 이정은. 왼발로도 없게 골문조! 오우! 혼자 사고! 들어갑니다! 일어났어요! 들어갑니다! 득점은! 무눈주! 하지만 곧바로 앞면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습니다! 어, 지금 골 장면에서, 창녕 선수와 화천 선수가, 앞면을 서로, 부딪힌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어, 지금, 무눈주 선수는 일어났고요. 고민정 선수도 쓰러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무눈주 선수가 아무래도 키가 있다 보니까, 먼저 볼의 타점을 잡아서 골로 이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고민정 선수와의 조금 충격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장민현 골키퍼가 김유정 주심에게 적극적으로 조금, 아, 파울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하고 있고요. 우선 현재, 뭔가 제스처를 봤을 때는, 김유정 주심은 득점은, 인정이 됐다라고 판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골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네, 경합 상황에서 문제가 없어 보이고, 어, 지금, 계속해서 선수들이 오늘 큰 마찰이 있는데, 좀 부상이 아니기를 좀, 바랍니다. 자, 우선 큰 충돌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정은의 코너킥,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혼자 상황이 있었거든요. 아, 정말, 무눈주의 멋진 헤더 장면. 오늘 경기, 지금 현재까지, 네. 어, 김지혁 해설위원이, 무눈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의 키플레어로도 뽑기도 했고, 네. 오늘 전반 초반부터, 몸놀림이 아주 좋았거든요. 아, 예상대로, 또 득점을 하나 올려주네요. 자, 아, 충돌이 있었던 고민정 선수는, 경기장 밖으로 잠시 이동을 한 이후에, 다시 들어올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전반전에 우선 아쉽게도 실점을 하고 말았던, 신인급 선수가 우선, 베테랑으로 꼽히는 이정은 선수를, 상대로 또 태클을 보여줬는데, 네. 저게 신인 선수의 패기죠. 네. 네. 또, 선수라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승부효과를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사실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운동장에서는 나이가 없다. 네. 지금 코너 플래그를, 하하하하. 네. 망가뜨렸던, 정지현 선수. 사실 그거 아세요? 세라머니 할 때 코너 플래그 건들고 이러면은, 카드죠? 카드예요. 근데 지금은 카드가 안 나왔네요. 뭐, 의도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코너 플래그도 경기장의 일부로서, 저게 해결이 돼야만, 다시 오른쪽 연결. 이민호 아까 접어놓고, 중앙쪽을 바라봤는데요. 스스라이기 팁들이 빠져나갔다. 좋은 패스요. 수환 씨 고 패스 박스 안에서â! 요요요요요요! 또 한 번의 능점! 스콜은, 이뇌웅이 되 bearing 겁니다. 이하아, 지금 전개 과정이, 네! 완벽했습니다. 사이드부터 시작돼서 중앙까지 패스 단 3번으로 지금 골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번에도 문은주인가요? 화천의 벤치 그리고 관종석 많은 홈팀 팬들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 지금 소름이 돋았는데 문은주 선수의 결정력 대단합니다. 와 오늘 이 한 경기에서 전반전에만 본인의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있는 화천 케이스보의 문은주 선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박다일 선수의 패스가 너무 좋았고요. 퍼스트 터치 기가 막혔고 오른쪽 보고 그대로 밀어넣은 문은주 선수입니다. 문은주 선수는 확실히 자기의 장점을 전부 이용하는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키가 커서 장신이어서 공중볼 또 그 다음에 발밑 포스트 플레이까지 스크린 플레이까지 전부 다재다능한 선수네요. 윤지현 선수도 순간적으로 감정이 확 올라왔습니다. 지금 박스한 박스한 반대편 있는데요. 반대편 상비룡 발 끝을 하지만 최진아 최진아 세레머니 하지 않는 최진아 친정팀에 비수를 꼽습니다. 최진아 선수 앞서 전 인터뷰에서도 오늘 뭐 그런 거 쿨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골을 이뤄내네요. 앞서 충돌로 인해서 굉장히 좀 부상이 염려가 됐었던 최진아 선수인데 득점 이후에 친정팀에 예우를 갖추는 화천 케이스포의 최진아 선수입니다. 방금 흘러나온 볼이 최진아 선수의 역방향으로 흘러나갔는데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공을 따라가서 터닝슛으로 그리고 왼쪽 구석으로 밀어넣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진아 역시 화천의 득점에 또 가담을 해주면서 장민영 골키퍼에게 너무나도 힘든 전반전을 선수하고 있습니다. 문은주의 패스 지금도 문은주 선수였어요. 오늘 전방에서 정말 많은 공격 가담을 해주고 있는 화천 케이스포의 투탑이네요. 문은주 선수와 최진아 선수 인상 깊은 투탑이네요. 사실 지금도 저는 제가 만약 최진아 선수였다면 오른쪽을 바라봤을 것 같은데 왼쪽으로 과감하게 꺾어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수비수가 오른쪽에 쏠려있는 것을 보고 역방향을 때려가지고 왼쪽으로 밀어넣는데 저런 터닝슛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허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크로스 중앙쪽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지금도 몸싸움 그대로 경기를 끊는 김유정 주심입니다. 네,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화천 케이스포와 창령 WFC의 4라운드 전반전, 문은주의 멀티골, 그리고 최진아 선수의 추가 득점이 나오면서 화천이 전반에만 3대0으로 합성합니다. K3 울리면서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화천 케이스포, 오른쪽 원정팀 창령 WFC 위치합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령 5골 넣고 끝냅시다. 오른쪽에서 문은주가 이어 봤습니다. 네, 또 문은주예요. 반대편 크로스! 최진아! 최진아 벌티 골! 이야, 문은주와 최진아. 오늘 이투 콤비 플레이가 두 골을 만들어 내네요. 화천 케이스 포에 확실한 1-2 펀치! 문은주와 최진아가 기록합니다. 방금 문은주 선수의 크로스가 기가 막혔거든요. 앞전에 안양진 캐스터가 말씀 주신 것처럼 골키퍼와 수비수의 사이로 정확하게 얼리 크로스를 올려보니까 최진하 선수가 들어가면서 그대로 쉽게 빈 곳을 바라보며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진하 선수는 이번에도 역시나 셀레브레이션은 하지 않았고요. 사실 지난 시즌까지 최진하 선수는 항상 많은 셀레브레이션을 준비를 하는 선수인데 창령을 상대로는 자 오늘 두 골 하지만 셀레브레이션은 과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은주 선수의 크로스도 너무 좋았죠. 네 굉장히 날카로웠고 오늘 정말 문은주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격 진영에 지금 두 선수밖에 없어요. 이 한 번의 패스가 골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오늘 두 콤비 플레이가 아주 인상 깊네요. 강재순 감독도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최진하 문은주 조합. 아 제가 못 봤었네요. 셀레브레이션을 했었군요. 네 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네. 아 지금 시원하게 한 방 먹였다. 열려가는 박다에 잡아놓고 돌면서 오른쪽에 최진하가 있습니다. 최진하 최진하 재쳐내고 자 규낭! 아 끝돼! 자 우선 수비가 헤더로 투입이 됩니다. 아 지금도 왼발 정말 과감하게 한 번 잡았는데요. 첫 번째 골 장면과 같이 약간 꺾고 때렸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결대로 파포스트를 보고 조금 때리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빠졌어요. 자 전방쪽 곧바로 로빙 패스 달려가는 이넬스 스피드 있는데요. 이넬스! 이넬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에다가 볼을 많이 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이넬스 선수의 스피드를 빠졌어요. 자 전방쪽 곧바로 로빙 패스 달려가는 이넬스 스피드 있는데요. 이넬스! 이넬스! 자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잘 봤거든요. 네 고민정 선수의 패스였군요. 스피드에서 절대 이넬스 선수가 뒤처지지 않아요. 네, 저는 이렇게 경험 경합을 자꾸 시켜줘야 됩니다. 예, 굉장히 침착하게 막 안 했던 또 강재순 감독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머리 취해서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나나세가 왼발로 띄워왔습니다. 자 그대로 흘리면서 이넬스! 들어갑니다. 이넬스 추격골을 만들어냅니다. 이넬스 선수 드디어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는 골을 넣어주네요. 네, 그토록 원했던 김철훈 감독. 창령의 득점은 드디어 이네스 선수가 만들어줬는데요. 네, 지금 가슴 컨트롤 후에 발방 선수들이 확실히 전반전보다는 좀 더 볼을 소유하면서 롱볼로 패스를 이어가기보다는 패스로 빌드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찬스도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지금은 또 이 득점 장면에서 고민정 선수가 완벽하게 속임 동작을 가져가면서 황보람 선수도 수비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아주 센스 있었어요. 머리로 헤더를 하는 척하면서 순간적으로 허리를 숙여서 흘려줬는데 아주 센스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이네스에게는 너무나도 완벽한 기회로 찾아왔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창령도... 자, 이번 시즌도 또 우승 경쟁 역시나 어느 팀들이 함께 하게 될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 쪽에서 볼 소유하면서... 창령의 후반전에 득점 이후에 공격을 좀... 어, 조회수 봤어요! 이네스! 골! 원샷 원킬 멀티골 창령의 이네스입니다! 이야, 이네스 본인에게 온 또 한 번의 기회를... 와, 퍼스트 터치 기가 막혔고요. 네, 퍼스트 터치가 지금 공격적인 터치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스피드가 줄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쪽을 잘 보고 침착하게 밀어넣습니다. 이게 바로 이네스입니다. 믿고 쓰는 이네스! 와, 정말 파포스트 정확하게 바라보고 오른발 슈팅! 사실 이게 이네스의 장점이거든요. 지금 패스 자체가 공간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지금 들어갔어요. 스피드가 빠른 이네스 선수다 보니까 첫 터치가 좋다 보니까 선수들이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아, 득점력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이네스를 모든 팀이 또 원하고 있고요. 그렇죠. 와, 정말 엄청난 득점! 지금 현재의 분위기라면 두 점차! 아직은 모르는 이 두 팀의 경기입니다. 네, 시간 많이 남았어요. 창령이 아마 더 집중해서 더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참 기장에서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은 준수를 꼭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쪽으로 연결하고 바로 원투하치 왼쪽 측면! 한 차례 접근을 넣었습니다. 문은주, 문은주, 오른발 슈팅! 어, 또는 중발! 고을! 또 득점에 나왔는데 이번엔 이정은이! 어프사이드예요, 아, 우프사이드였어요. 와, 정말 오늘! 골망이 계속해석지면서 빠져나왔어요. 나나세! 자, 또 한 번 이네스를 바라봅니다. 이네스! 왔어요, 이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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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졌는데요! 심판! 주심! 휘스를 울리지 않습니다. 다르게 전반전과 후반 초반인 이네스의 몸에 패스를 줬다고 치면은 지금 계속해서 패스가 이네스를 바라보며 공간에다 때려주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네스의 스피드의 장점이 살려서 좋은 장면을 계속 이뤄칩니다. 자, 앞서 이정은 선수의 옵사이드 장면이었고 와, 지금 여기서도 무게중심을 끝까지 지켜냈던 이네스였어요. 사실 이 장면도 지금 주심이 노파울 판정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고 화천의 입장에서도 두 골을 실점을 하고 나서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고 다시 자, 지금도 있어요. 문은주! 문은주 또 들어왔어요! 와! 헤트트릭이에요, 문은주! 문은주 헤트트릭! 이야, 문은주 선수 오늘 기가 막히네요, 그냥. 강재승 감독도 이 선수의 활약에 환한 미소를 지어보입니다. 와, 문은주 엄청납니다. 어떻게 이 선수가 실인급의 선수죠? 아, 문은주 선수는 거의 뭐 프로 베테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 이 장면에서 문은주 선수가 그대로 아, 사실 정말 기뻐할 만도 한데 너무나 여유로운 모습까지 골 넣고 나서 사실 저렇게 바운드가 된 볼을 인스텝으로 때리는 것도 과감함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골대 앞에서는 보통 인사이드로 밀어넣길 마련인데 어, 문은주 선수는 그냥 자신감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슈팅 하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지현이 올라오고 오, 잘 올려줬어요. 그리고 박미듬 그대로 먼 거리! 오, 멍거리야! 골팅이야! 고스마! 흘러나오는 볼! 세컨드 볼! 어! 자, 이번에도 위스를 울리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이 장면? 와, 지금 다시 봐도 네, 사실 슈팅을 딱 할 때 네 다소 먼 거리여가지고 어, 괜찮은,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저희 또 골 때까지 가네요. 네 네 네 우와 자, 궤적도 정말 완벽했고요 저 거리는 솔직히 남자 선수들도 쉽게 저희 골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리거든요 굉장한 슈팅력 어, 박미듬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민정의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크로스 시도 중간에 커트 박스 안에서 약간의 혼전 상황 뒤로 내줘습니다. 어, 좋아요. 자, 드립을 재차내면서! 오른발 슈팅! 이민아 선수는 쓰러져 있었고 이네스가 여기서 이렇게 부드러운 턴 동작을 가져가면서 정말 창령의 마지막 공격일 것 같은데요 크로스 황보람 헤더 이 세컨볼이 끝나면 네 경기 종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끝을 소리와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화천 K4와 창령 WFC의 현대제철 2022 WK리그 4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 5대2 강재승 감독이 이 어려운 상황을 엄청난 대승으로 이끌어냈습니다